제이스비드 제이스비드 맞지? 제이스비드 역시 아니 나는 항상 뭔가 라이즈가 미드 올 것 같으면서도 마저론을 들면 맨날 제이스가서 변제하지마 아 잠만 와 이거 대쉽게 에반데? 퓨를 뭐 두번이나 못 맞추냐 제이스 1랩트에 더블로 찍는게 대세인가봐 이 세상은 불교가 안돼 으이 으이 흠 흠 흠 흠 뭐야? 끌어들임 아 에코도 뺐어? 제이스가 헬머폼으로 타워치러 들어오는 순간 다이븐데 솔직히 좀 앱하긴 했어 다이브가 에코 더블로도 피해가지고 상대가 좀 많이 급한가봐 이제 바로 올거거든 애들 살아날려고 러가스에 F라웠다 너무 까버렸네 좋은거 같긴 한데 그냥 들어가볼까 무조건 믿었네 아 잠깐만 이거 왜 맞아 아니 어디 걸렸나봐 파이터 이거지 걸려도 어쩔 수 없어 뭐야 저거 동시목보가 아 저 형 불쌍하네 초반에는 겁나 질교 잘해놨고 그 기술로 나 몰아붙였으면 좀 미드 많이 이겼을텐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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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못하겠다 죽어 아 나 눌렀는데 이러면 가텀인가? 에코가 있을 자리가 없는데 이러면? 이러면 가텀인가? 이러면 가텀인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다행이다 부수고 있었다 다행이다 아 뭔가 궁 안 써, 플래시 안 써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얘네 왜 이렇게 쎄냐 많이 쎄구나 아이고, 저걸 못 잡아? 뭐? 저걸 못 잡아? 저걸 못 잡아? 저걸 못 잡아? 저걸 못 잡아?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면 이득이다. 쟤네 포탑벌을 못 먹었어 어 쟤 마나도 안 되잖아. 끌어당기 무궁인데 누구를 맞아? 이게 스노우볼이죠 이게 살아 있었냐? 나간 줄 알아 상대 정글도 다 빼주고 그렇지 얘 몸값 싸가지고 어차피 필터벙이 올 것 같긴 한데 와 걸렸으면 난리 났네 말라 잡았네 오 C코스야 뭐야 이거 오 대박 아 판정보조 와 근데 상대는 서랜 안치네 저기 한명 고문간이나봐 어 뭐야 야 끝내자 패키니까 막힌다 어때 쎄 뭐야 아 쎄나서폭 왜이렇게 쎄냐 모문이 아파 제가 캬 가슴 야 너너너너너너넛 표고로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피해 그지 캐리했다 캐리했다 린디님 10개의 평가에 감사합니다 린디님 10개의 평가에 감사합니다